Right on 한 번쯤 세트 오늘 4개 다 깝니다 처음 보는 세트죠 이거 세팅 저장해 놓은거예요 아 고대가 왜 없어 룩부터 봅시다 이거 약간 베르세르크 단주의 탑에 나오는 여쾌가 입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룩이네요 네 맘에 듭니다 이거 제가 부두 비취 세트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내 스타일이야 이거 다른 직업도 이걸로 룩변 되나 너무 좋다 이거 이런걸 원했습니다 아 자격당했다 취향을 아 머리만 이상해 머리는 좀 이상한데 색깔이 색감이 달라요 혼자 음 좋았다 아무튼 다시 원래 들어갑시다 이렇게 하고싶은데 아직 그 이런거는 좀 수정이 되야되겠네요 색감이 다른거 세트끼리 색감은 조금 안되고 개발중이니까 봅시다 이제 세트효과를 읽어보면은 이게 컨슘 파이어스가 그냥 시체 폭발일지 아닐지를 봐야되요 그래서 시체 prophets 그래서 시체 창이 나가는거고 그게 800프로의 외폰드메지 무기 데미지 800프로 딜을 주는 시체창을 . 비피스 효과로 시전을 하고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생겼네요 감사합니다 발렌타인님 그 그리고 그 다음에 본스피아로 때리는 만큼 이제 데미지 감소가 22%씩 되고 그 다음에 50%까지 댕감 효과를 받아요 15초 동안 그러니까 쉬지 않고 본스피아를 써야되니까 지금 다양한 세팅들이 굉장히 약해보이는 이유가 이게 없어서 그래요 이게 거의 필수가 되겠는데 본스피어가 이제 정수를 소모하는게 아니고 정수를 생성한다 요게 되게 좋을 것 같아 그 보면은 어 크라이더군같은 효과잖아요 이게 그리고 요게 요것도 필요할 것 같고 요거 두개가 나오면 좀 세겠다 아무튼 그래서 요게 나오면은 요 효과를 유지하기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전용 전사템이 나오면은 또 한번 다시 해봐야 되겠네 양손 무기는 디아블로3에서 일단은 잘 안쓰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50단부터 이건 쎌까? 뭐야 별로 안센데 일단은 댕감효과가 아직 25 25에서 안늘어나네 이거 약간 좀 고생각인데 확실히 전용 템이 나와야 되는 건가 확실히 전용 템이 나와야 되는 건가 오우 오우 아 뼈창 이게 이게 진짜 세구만 처음에 처음에 시체 만드는 게 힘들지 만들게 되면 사냥이 할 만하네 눈뽕 눈뽕 아 할만해졌다 이게 이제 전용 템이 나와서 딜이 쓸만해지면 굉장히 재밌는 특성이 되겠죠 일단은 오늘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거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세트 디자인이랑 타격감 완전히 좋네요 이제 밸런스만 잡으면 돼 어 이거 맘에 드는데 이게 타격감은 좋은데 그니까 지금 데미지가 안 맞으니까 요 그 플레이 느낌을 보러 단수를 좀 낮춰보자 이제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다 알겠죠 지금 단수가 중요한 단계가 아니란걸 이펙트도 괜찮고 플레이할 때 재밌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 괜찮은 특성 같아요 단수를 좀 낮춰서 느낌을 봅시다 45단이면 될 것 같아 저주 거는 게 죽음의 표시 걸듯이 거는 것도 있고 죽음의 계곡룬 그 다음에 오우라처럼 발동되는 거 이게 저주 아 맵이 되게 좋네 이게 망자의 땅은 또 시체 소모기가 제한없이 나가는 120초짜리 쿨타임 기술이라서 이런 식으로 활용도 가능하고 굉장히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죠 120초 쿨타임 기술은 이펙트만 보면은 깔 수가 없어요 요렇게 소환수가 끝없이 나오는 요런 맵 굉장히 꿀이네요 좋은데? 이제 망자의 땅이 거의 다 왔죠 망자의 땅 쓰고 10폭으로 아 좋아 이거 룬도 바꿔야 되겠다 10폭 룬을 체력 소모기로 바꾸고 어 맘에 드는데 아 능력 10폭 너무 좋아 그리고 얼음 얼음 스킬이 대체적으로 좋아요 딜이 아 딜이래 때릴 때 손맛이 시체는 네 저한테만 보여요 맘에 든다 근데 본스피어를 계속 써야돼요 사실 반수가 낮아서 안쓰고 있는거지 요게 기본적으로 보거라서 그 본스피어가 50중첩이 돼야지 뱀감 50%를 받는거라서 요거는 좀 필요한거 같고 데미지가 강화된 본스피어가 나갈때가 좋네요 어 너무 맘에 드는데 요거는 요거는 딱 봐도 엄청 재밌죠 대신에 이거는 세팅의 자유도는 없어요 스킬을 두개나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포지션을 갖게 될거 같아요 그 초창기의 다바락사같은 포지션을 받게 될거 같네요 요 특성은 끝을 요거는 근데 이게 보스전이 또 문제네 강화된 본스피어가 30발까지밖에 안 쌓여있는데 고파자도 안 꼈고 12, 11, 10 보스전 너무 안좋은데? 근데 이건 사실은 고파자가 해결해주는거고 그게 보스전이 사실 안좋진 않아요 그게 전용템이 있으니까 지금 단계에선 안좋은정도? 하지만 10폭이 출동하면 어떨까? 시체를 생성하는 스킬들을 많이 넣어야될거 같아요 근데 디아플로트때도 시폭네크는 아주 고증이 잘되있네 근데 이거 어떡하냐 한판은 냉기 냉기 이거 얼어붙는걸 피할수있는 애가 아닌데 여러분 보스전이 안좋을수있지만 15%가 남으면 바로 죽는다는거 그게 지금 전용템이 안나와서 어떤 세트가 센게 아니고 그것볼라그러는건데 근데 어쩔수 없긴하네 사실 게임 하는 입장이 아니니까 제가 궁금하긴 하겠죠 어떤게 제일 센지 용압영량의 내장 용압말고 단순 아 그 아까 썼던 요거는 괜찮은것 같고 그 다음에 용압영량의 내장 어딨지 있을텐데 하나 초생구마 아니면 용암도 괜찮겠다 용압 한번 써볼까요 원계보상은 좋은것 같아요 네크로랑 잘맞는 보상인것 같고 근데 많이 많이 나가려나 어 용압 용압 누구야 아이디어 칭찬해 어 대박이였어 초생이 중요한 옵션이 될수도 있겠다 우리가 초생을 그동안 너무 무시했었다 가봅시다 리바이브는 방금 써봤고 강화된 시체창이 나간다 맨 처음에 들어온 다음에 한번 쿨을 돌리는게 좋고 완전 1등맥 뽑았네요 정수회복을 정수회복을 안해 어 아주 좋아 어 초생 아주 좋아 아 초생 짱좋네 초생하니까 이거 왕자에 딱 너무 잘 도는데 쿨 이거 쿨 도는거 봐요 여기 아 아 오 안돼 안돼 초생 하나 살려줘 와 초색 짱이다 초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활력보다는 방어도나 이런 옵션이 환영을 받게 되겠네요 초색은 고단으로 가도 쓰여요 초색은 원래 쓰는 특성이 하나 있었어요 울리폭장수도라고 90몇단에서도 쓰였어요 초색 되게 좋아요 그리고 레벨이 올라가고 스펙이 올라가면 같은 체력의 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주스탯이 다 올라가서 초색이 사실은 지금도 나쁜 옵션은 아니죠 그럼 아까 피세트라운드 이게 희망이 있겠다 벌써 돌았어 풀 어 이거 너무 좋은데 딱 써보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아는데 용압 용량은 진짜 대단한데 이게 용압 용량의 대장이 예전에 쓰이던 때가 한 번 있었어요 골스터베사도 그때 쓰였거든요 예전에 초생운수 기억나요 초당 생명력 회복만 챙기는 우수가 있었어요 파티원들 자양으로 자양운수라 그래서 아 너무 좋다 근데 결국에는 주 딜은 본스피어가 되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요 세트효과의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요거는 이제 개선이 되야될건데 봐봐요 요게 강화된 본스피어잖아요 요게 발수가 30회 제한이에요 보스전에 들어가서 시체를 이제 쫄 안뽑는 보스에서는 완전 노답인데 이거 근데 이게 확실히 세팅을 만드는거다보니까 하면 할수록 더 세지긴 하네요 세트 너무 좋다 어? 폭력이야 역댕북한테 좀 약하긴 한데 뭔데 벌써 굴이 다 돌았어? 와 초생 진짜 좋다 이게 그니까 사실은 완전 높은 단위 아니어도 지금 전용템이 없이 요정도면 이제 60, 70단 런에는 충분히 용압력량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스택이 오르면 스택이 오르면 전용템이 생기면 그래서 별로 걱정할게 없어 보이네요 요 세트는 어떻게든 쓸 데가 있을거에요 지금 50이 대균열에서는 안쓰이지만 저단에서 아니면 1균에서 쓰이는 것처럼 그게 근데 여러분 좀만 생각해보면은 알아요 이게 왜 지금 약해보이는지가 다른 캐릭보다 더 심해요 이게 다른 캐릭은 없으면 징댓만이잖아요 근데 이게 시체속 시체속급이 안되기때문에 지금은 지금 아 뭐 근데 옛날 말에서 뭐해 이제 하아 지금 단계에서 강함은 진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오 죽을뻔 했어? 그 초생하고 다른 보석을 같이 쓰는거는 딜이 너무 안나올거 같고 초생보석 하나로만 하거나 아니면 다른 적생이나 이런걸 챙겨야될거 같은데 스킬별로 적생될수가 있잖아요 그걸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환영숙사한테 약하다 투거막사랑 똑같은거 같애 느낌이 네 나쁜한 짜임님이 잘자요 아 근데 이거 보고 됐으면 빨리 죽겠는데 아 뭐야 나 이걸 왜 썼어 지금 보스전인데 금방 돌겠죠? 보스전을 한번 봅시다 고파자가 없고 신속만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시체가 나오는 보스가 많았네요 쪼리 나오는 보스라 그나마 좀 다행이죠 그렇게 보스전도 힘들진 않을거 같은데 요게 이제 스택 올라가면 단수랑 똑같이 올라가는거잖아요 괜찮네 쫄사항 안하는 보스여도 방금은 비슷했을거 같아요 시체를 안썼잖아요 별로 일단은 마지막 세트를 하러 갑시다 이제 봅시다 갔다와서 까볼게요 아 까기전에 여러분들이 또 시체 효과를 읽어보고 있으면 좋으니까 까놓고 갔다오고 요거는 요거네 까봅시다 마지막 세트 요거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기대를 안했던 세트이긴 한데 하필 이게 네번째네 뼈가보디주로 가가지고 약간 좀 일단 세트효과를 읽기만 했을땐 좀 애매했던거 같은데 또 재밌는 효과가 있을수도 있죠 요 중간에 발동되는 세트로 발동되는 스킬이 근데 요게 사실은 제일 궁금하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기도 했어요 보자 장갑은 쌍극으로 그냥 하면 될거같고 적생을 남기죠 고대가 두개야 아까 나온거까지 그래서 세트효과를 읽어보면 보나머의 데미지가 1000% 증가합니다 그럼 스킬을 처음부터 넣어보죠 룩이야 룩 약간 성스러운데 이게 네크로맨서 룩이 다크소울 분위기인데 다 다크소울3 분위기야 룩 이거 이게 제일 맘에 드네요 룩 요 세번째거랑 태양만세 여섯번째 스킬이 그니까 요 네크로맨서의 올진 댐 1500%랑 그럼 요건 어떤 스킬이든 같이 쓸 수 있는거잖아요 약간 좀 탈라샤 느낌인데 그럼 요 세트를 쓸 때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건 단 하나에요 뼈에 가봇 요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그럼 수도로 따지면 50세트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나요 인나랑 비슷한 느낌이네 인나 인나도 범만 넣으면 되잖아요 범만 넣고 나머지 모든 스킬 쓸 수 있으니까 인나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스킬 딱 하나만 고정 나머지 자유 세팅의 자유가 가장 높은 세트라고 하고 올진 댐이 850%로 반토막이 낮긴 한데 지금은 이대로 써있는거 같죠 그냥 용광로 화합 이대로 갑시다 가볼게요 왜 이렇게 허허벌판이니 오 이걸 쓰면 요게 나오는거구나 괜찮은데 좋은거 같아요 모사쓰고 패시브 안바꾸긴 했는데 일단 한판만 해보고 고단판을 다 바꾸고 해볼게요 일단 느껴보게 세트를 제일 센데 이게 절반 너프랜드인데 어 이거 너무 센데 여러분 앞에서 했던 세트들은 다 잊으세요 모든 세팅은 얘가 통일합니다 사실상 제가 지금 강령술사의 탈비리 세트를 찾아낸 것 같아요 이건 뭐 너무 다르잖아 달라도 다른 세트랑 성능이 전용템이 없어도 그렇지 그리고 저단런에서 진짜 좋은게 뭔지 아세요? 이게 뼈가보쓰 데미지가 엄청나잖아요 저단런에서 진짜 좋은게 인검이 터지면 뼈가보쓰이 무하냐 그리고 뭐 필요할때 모사쓰고 요것도 할 수 있고 가장 네크로답지 않지만 가장 강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네크맨서의 모습은 아니지만 강력함은 우리가 기대했던 바로 그 네크로에요 요거 뼈 뼈가보쓰 룬을 바꿔야되겠다 매지 면역으로 회오리 데미지 한번 볼까요? 그렇게 회오리 데미지 자체가 센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썼을때 데미지가 좋아요 뼈가보쓰을 실제로 사용할때 데미지가 좋은거지 요 회오리 데미지가 좋은건 아니에요 지금 요템으로 몇십억이 나오죠 뼈가보쓰 데미지가 요거 게이지 딜러로도 굉장히 좋을거 같고 아 근데 죽었으면 안됐는데 방금 고파장 없어도 지금은 잡는단수입니까? 이제 쫄타환해야지 오 그래 쫄타환해야지 와 짱이다 근데 제가 예전부터 많이 하던얘기 있었잖아요 저는 디아블로에서 스킬을 제한하는거 말고 뭐 한두개는 넣어도 되는데 요 요거는 뭐 오공세트의 휘몰이나 아니면은 인나의 벗 이런 느낌이라서 괜찮아요 제가 수도사가 세트 디자인이 굉장히 잘되는 편이라고 맨날 칭찬을 했잖아요 요 세트가 모든 증대미에서 활용도도 높고 진짜 좋을거 같네요 네 굉장히 이상적인 세트네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일단 성능은 오늘 본 것 중엔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네크로매서는 모든 부위 유키스가 지금 똑같잖아요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을수가 있는게 뭐냐면은 다른 세트 증대미보다 지금 요게 좋잖아요 올 증대미 셋이 좋으면 다른 세트생은 필요가 없어져요 왜냐면은 다른 전용 아이템 다른 부위에 다 끼고 이거 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트의 밸런스를 어떻게 잡을지도 또 이제 전용템이 나오면은 지켜봐야 될 부분이겠네요 뭐 탈라샤나 인나나 이렇게 예외되는 세트가 없기 때문에 이거 끼고 소환넥 한 번 해달라고? 고런 그거를 한 판하고 오늘 방송을 마치면 되겠다 갑시다 50단 가봅시다 50단 얼마나 셀까 잠만 근데 이거 평탄은 뺄수가 없어요 소환수 강화시키려면 정수를 회복해야되서 갈린다 갈려 또 소환세트보다 딱히 그렇게 막 센 것 같진 않고 소환세트는 소환이랑 셀 때가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 소환세트라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상적인 형태죠 왜냐하면 모든 세트보다 뛰어난 세트가 하나가 존재를 하면 선택지가 없어지잖아요 세팅의 다양성도 없어지고 다행이다 이건 오히려 요게 요 세트가 이제 소환세트보다 더 셌다면은 문제가 좀 컸을 것 같아요 이건 좀 다행인데 오히려 아 해골 돌치네 그렇게 센 편은 아니죠 확실히 그게 증뎀률을 보면은 소환수에 들어오는 증뎀 자체는 850%밖에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아까 고 5마리가 있을 땐 올증뎀이 그래도 한 1200%까지 갔잖아요 소환세트이 소환세트이 그냥 증뎀만 봐도 3배 정도 셉니다 소환수들이 거기다가 망자의 군대라는 스킬을 굉장히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사기성까지 보유하고 있어서 소환세트는 소환세 소환... 소환세트는 소환세트를 입고 하는게 좋아보여요 네 요 다음에 그 골렛 모습 다 보여드리고 끝낼게 요정도? 요정도 해보면 될 것 같네요 딱히 뭔가 더 해본다고 의미는 없을 것 같고 확실히 요건 올증뎀 세트인 만큼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죠 올증뎀 세트는 디아블로 3 한정으로는 올증뎀 세트는 모든 스킬을 쓸 수 있는 세트가 아니에요 다른 고유 전설 옵션에서 데미지가 좋은 것들이 궁합이 잘 맞는 것들이 나오는 기술을 쓸 수 있는게 올증뎀 세트에요 그래서 이 세트는 진짜 오늘 어떻게 볼 수가 없네요 뼈가보 토크만 본 수준에서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세트랑 궁합같은 다른 피스랑 궁합은 지금 단계에서 보기 힘들 것 같고 지금 단계에서 굉장히 별로인 세트인데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세트 정도로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디아블로 원래 본 서비랑은 지금 좀 차원이 다른 수준이에요 지금 네크로메서가 훨씬 약해요 전설 고유 전설 아이템이 추가가 돼야지 이제 캐릭터이 세지는데 지금 정도면은 그냥 평균 정도로 나오는 데미지 원래 이게 좀 그 성전사 변신처럼 좀 커졌거든요 몸집이 어 요렇게 아 이게 세트 효과가 발동이 되면은 적용이 안되네 원래 요렇게 변해요 이거는 적용이 안된거라서 세트를 입고 있으면 이제 적용이 되게 패치가 되겠죠 요정도 어 그리고 아 이게 전용 아이템도 이제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요정도까지 해서 세트를 다 해봤고 그 다음에는 제가 준비해올게 가시 세팅 네크로를 조금 템을 본 서브에서 모았고 그 다음에 요 세트 중에 이제 괜찮다 싶은 빌드로 기록 경신을 해보는 거를 아마 내일모레 그리고 관련 질문들은 계속 받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내일모레 방송은 오늘 방송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